으 으 으 보조지표는 그냥 보조지표요 참고사항일 뿐이지 중요하게 생각 안해 여러분들도 보조지표를 중요성을 맹신하면 안 돼요 참고지 절대 보조지표로 막 설명하는 애들 있지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 어 으 다 죽어 으 보조지표가 패스면 여러분 다 때 부자 됐어 알았죠 냄새 같고 주식하면 다 이루어 어 주식 개인들의 공통적인 원자는 이 착각을 해 아 그리고 이길 여부에 어 내가 이 정도에서 졌어 이 경우로 어떻게 이 땅을 하려고 어 자기만의 고집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했는데 뭐 뉴스나 뭐 이런걸 보고서 착각을 한다고 어 자기만의 룰에 갇혀 갖고 나는 경험이 많아 올해 됐어 이 일어 공간 거야 이런거 다 착각하고 줍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느낌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길 시장은 그렇게 돼있어 느낌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주문 다녀온다 죽어 주식은 경험이 많아도 많아 결론은 죽어 왜 모르니까 평생을 해도 주식은 뭐가 똥이 뭐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이는 속도가 조금 남들보다 경험이 많은 늦을 뿐이지 결론은 잃어 경험이 많은 사람 아닐 것 같아 결론은 잃어 속도가 늘릴 뿐이야 못다 절대 딸 수 없어 여러분들이 악한 회원님들 이거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딸 수 있었을 것 같아 무조건 죽어 여러분들은 왜 느낌으로 하거든 이 말이 맞을 것 같고 저사람말이 맞을 것 같고 뉴스가 맞을 것 같고 기동량 눈동량 이걸로 해서 다 좋은 거야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내가 딱 주건이 서있지 않고 남의 얘기 듣고 하면 100% 깨지는 거야 내가 모르면 딸 수 없어 이 시장은 절대 못 따 볼리지어만드 예를 들어서 MACD MACD 그치 보조지표 어떻고 저거 어떻고 캔들 어떻고 그치 이평선 어떻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뉴스 실적 어떻고 재무제표 어떻고 기술력 어떻고 그러고 죽은 거야 결론은 죽어 그죠 뭐 차트가 어떤 뭐냐를 그리고 간다 눌림목에서 어떻게 가고 뭐 눌림목이 뭐 이게 진짜다 뭐 여기서는 눌림목에서 다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웠잖아 그치 잘한다는 애들이 결론은 눌림목에서 또 내려오잖아 그런게 한두개요 눌림목이 진짜인지 가짠지 구분돼? 여러분들 구분돼서 가봐요? 눌림목에서 이게 가는거지 안가는거지 여러분 구분됐냐고 우리가 눌림목에서 들어가는건 100%잖아 근데 다른애들이 눌림목에서 주는거는 100%요? 100% 아니잖아 일확률이 더 높잖아 그죠? 응? 그죠? 그래요 안그래요? 밸름 다 있잖아 올라가 올라가는거 따라가는 놈이 있고 어? 눌림목에서 쫓아가는 놈이 있고 어? 눌림목에서 쫓아가는 놈이 있고 어? 눌러주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놈이 있고 여기에서 올라가면 여기서 따라가는 놈이 있고 마저 틀려 잘한다는 놈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잖아 어? 근데 이게 여기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내려는게 있잖아 그치? 이게 5대5란 말이야 5대5 확률적으로 어? 그럼 5대5 얘는 5대5야 정확하게 딸 확률이 50%고 1 확률이 50%야 근데 왜 이럴까? 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야 5대5 확률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야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알아주는 애들이야 어? 어? 살짝 올라갈 때 여기 여기 유튜브 회원님들 잘 봐 눌림목이나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자리나 이런 내려가는 눌림목 이런 데 추천하는 애들 많잖아 그죠? 여러분들 어? 근데 얘가 올라가면 되는데 떨어진게 떨어질 확률이 50%잖아 올라갈 확률이 50%고 근데 왜 이럴까? 얘네서 딸 확률이 50%고 1 확률이 50%인데 왜 이럴까? 얘는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쁘니까 얘가 어? 맞아 떨어졌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 그죠? 5대5야 얘는 이제 갈 수밖에 없어 없으니까 지금 힘을 쓰는 건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추천을 한단 말이야 어? 전문가들의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5대5야 확률적으로 그거는 왜 이럴까? 여러분들 자 이런, 이런 자리에 추천을 해 확률이 50% 이게 잘하는 애들이야 정말로 잘하는 애들이야 어?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는 애가 이런, 잘한다는 애가 이런 애들이야 어? 근데 왜 이럴까? D&D B가 복권 정리 왜 이럴까? 50% 확률인데 왜 이럴까? 어? 50% 확률이 나오는 실력인데 여러분들의 투자를 해봤더니 50%가 나와 결론은 안 이뤄야 되잖아 50%니까 딸 확률이 50%고 1 확률이 50%니까 결론은 안 이뤄야 되는데 왜 이럴까? 왜? 어디에서 이럴까? 그렇지 수술을 하고 세금해서 이럴 거야 거기서 이럴 거라고 understand? 이해가 됐어요? 그럼 파우스리는 거기요 맞죠 딸 수 없게 돼 있어 근데 우린 따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시에서 얘기잖아 5%라고 5% 95%는 5%다 그러면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몇만명이에요 어? 주식인구에 5%는 5%는 되잖아 전문가가 그죠? 몇백만인데 전문가고 전문가라고 나선 애들이 몇만명이야 그럼 걔네들이 그 5%들이 여러분들을 다 따져야 되잖아 신뢰이 대단하다고 그러면은 그치? 잘하는 애가 50%라고 그러면 딸 수 있냐고 여러분 시장에서 못따 딸 수가 없다고 여러분도 100달 해봐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라고 배우 많다는 애들 쫓아다녀 마음대로 달려 그중에 잘하는 애가 있긴 있어 내가 봤을때 쟤는 좀 다른 애야 다른 애는 있어요 운구가 안해 있어 근데 나는 내 실력을 못 쫓아온다고 이 땡큐백승배 실력을 아무도 못 쫓아와 그건 아카데미 들으신 분들은 알거야 그치? 신뢰가 돼야 안돼 이 땡큐백승배가 딸 수 밖에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자 압니다 D님 백승배를 못 이기다 어느 누구도 스푼님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절대 못 이긴다니까 아니 알아야 나를 이기지 뭔데요 나는 상대방의 실력을 다 알고 싸우는데 나를 어떻게 이기냐고 뭔 얘긴 되니까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나를 긴다는 애들 보면 응? 배운 많은 애들 가서 봐봐 응? 한번 무료방송 가서 봐봐 차트를 한번 봐봐 타이밍 잡는걸 봐봐 내 밑인가 내 밑인가 아닌가 본인들이 알거야 아카데미 들은 분들은 제가 내 밑에 밑에 실력이고 어느정도 실력인다는걸 여러분들의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 D님 스푼님 삐까빠쪽 대한민국에서 나를 긴다는 배운 무지 말하는 애들 내 밑으로 봐 위로 봐 우리 편하게 얘기하자 내 밑으로 본다 내 위로본다 불수사님 아시겠죠 응? 왜 아카데미를 들어야 되는지 응? 유튜브 넘어와서 얘기 좀 해줘 아카데미 들은 분들 대한민국에서 나를 긴다는 애들 다 내 밑 실력이 내 밑에 밑으로 본다 글 좀 올려 진짜로 아니다 아카데미 회원분들 얘기 좀 해줘 다 내 밑으로 보고 있다 진짠가 아닌가를 유튜브에도 좀 올려줘 응? 이 아카데미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은 몰라 불수사님 아 대한민국에서 일 뭐 날든다는 애들이 다 10년 이상 하는 사람이야 근데 몇 개월 반에 걔네들을 우습게 본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치? 응? 아까 듣고서 몇 개월 지났는데 응? 왜? 아까 듣고 시간 지나 보니까 걔네들이 다 내비친 거를 알게 되는 거여 막도다 내가 가르친 게 정확하거든 몇 개월 지나니까 정확하게 느끼죠 응? 쟤네들은 쟤네들은 아니요 그지요 자 누군지 모르지만 아닌 애들이 천지지 응? 대한민국에 내가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응?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내가 거기 숙인다니까 개님이나 삐깍 불편적임이고 다 돌았나봐 본인들보다 자랑하는 사람 있나 네 안 돼 안 돼 아멘 하나 일 일 감사합니다.